안녕하십니까 네이버카페 롤러스케이트 팩토리 매니저 망길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롤팩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틸 608 베어링 제품입니다. 위에 보시는 알루미늄하고 플라스틱 두개로 혼합된 케이스에 담겨져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608 사이즈 베어링을 한번 보시면 블랙컬러의 베어링캡으로 되어 있습니다. 627 사이즈 베어링 커버는 블루 색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08, 지금 보시는 608 사이즈의 스틸 베어링은 블랙컬러의 베어링 커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안쪽에는 7개의 스틸 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약간 총록의 플라스틱 리테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롤팩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608 스틸 베어링의 회전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팩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608 스틸 베어링의 회전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608 스틸 베어링의 회전력은 33초. 네, 33초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롤팩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608 스틸 베어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제품으로 회원님들께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